어 얘들아 안녕 태경은 삼촌이야 삼촌이 연습을 하는데 너무 지겨워서 너희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 자 지금부터 60 60으로 시작해서 투파이번 열두키를 20번 칠 거야 아주 외로운 싸움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장가가 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같이 연습하면 소윙그루브가 진짜 많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60부터 시작해서 2씩 올려서 20번을 칠 거니까 자 따라가도록 해 시작해볼까 음 음 음 C키 음 음 음 음 음 C 메이저 세븐 급해지지 않게 G 마이너 세븐 C 세븐 F 메이저 세븐 D flat major 세븐 F minor 세븐 D flat major 세븐 F minor 세븐 E flat minor 세븐 E flat 세븐 A flat major 세븐 E flat minor 세븐 D flat major 세븐 1 and 2 and 3 and 4 and A flat minor 세븐 D flat minor 세븐 C sharp minor 세븐 F sharp dominant 세븐 B major 세븐 B major 세븐 E major 세븐 E minor 세븐 E minor 세븐 E minor 세븐 A major 세븐 E minor 세븐 D major 세븐 A minor 세븐 E 세븐 G major 세븐 G major 세븐 G major 세븐 XXXXXXXXXXXXX 두 G major 세븐 G major 세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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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